1시간? 2시간방? 아 귀여워 진짜 잘해 주세요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내면 이제 한여름에 여름에 기만이 뛰어 여름에 기만이 뛰어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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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нить 아 아 아 팽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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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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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안 들어서 손이 다듬어. 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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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효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단해? 아, 아. 멤버들이 준비가 되면. 이효라. 한국에서. 이런 소리 하기 싫어 아니요 똑같아요 어차피 개인테임대로 여러분 여기 기억나요? 마지막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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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여기가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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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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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이 있잖아요 여기 아주 근데 유즈씨랑 보라씨 생일파티였는데 케이크였는데 최루님과 근데 케이크 안되잖아요 근데 여기 없지만 지원씨가 엄청 울었죠 그날 아름다우면서 엄청 울었죠 뭐라도 울었죠 이번 활동 마지막 팬사이더라도 울까 누가 울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는 거 알죠 레미씨는 진짜 레미랜드네 레미씨는 진짜 레미랜드네 요즘 레미씨 정말 미모가 물이 오르고 있고 너무 예뻐요 네 울고 하지만 선생님 무슨 소리죠 이번 활동 끝날 때도 울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동영상 찍으세요 안 온다니까요 자 이 동영상과 많은 팬들한테 우는 모습을 같이 핸드에서 올려주시면 감사해요 안 온다니까요 센터 먹으셨는데? 안 온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누굴 때리려고 언니인데 언니한테 너무 많다 페이지 어 다 왔나요? 아멘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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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뭐 날아들었을 때 선물 동영상 더 공간 이č 너무 많아 오늘 아 저희 소원알 마련한 OF 무대를 바로 할까요? 아 스티커 같은 디자인 고 пес 잠깐만 안 들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Q&A 함께 할까요? Q&A요? 네! Q&A? 질문! 질문! Q&A? 아니 Q&A 무대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Q&A요? 자! 하나 둘 셋! 손을 빨리 드시는 한 분께 Q&A에 자! 하나 둘 셋! 네 여자분 네 손으로 저녁 뭐 먹을 거예요? 마라타! 먹고 싶은데 마라타 Q&A씨 먹어도 뭐 해주세요? 추천받을게요 그럼 족발! 족발! 족발? 아 족발 족발! 족발 김경은주 선생님 멋있어요 진짜 먹으러 왔어 언니 족발 나고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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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물어보셔도 않나요?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나요? 나중에 말해주면 다음에 마라탕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시는 거실 거예요? 마라탕이 뭐예요? 설명 좀 해줄게요. 우리 김경주 씨한테 마라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치근하게 바라보시죠. 디테일 하세요. 그럼 우리 포토타임 먼저 할까요? 지금 스태커가 만선을 보면서 포토타임 지금 포토타임 네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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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의 버전 2가지 버전으로 찍읍시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포토타임 포토타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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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자꾸 웃음이 나와요. 이런 문제 자 신궁의 버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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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와아 오우 다다다 다다다다 와아 나 혼자 컴온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이 머리에 있는 이 사연을 그려봐 날고 말해봐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가슴 바짝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또 있어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이런 꿈 또 열일 정도 따주고 싶어 난 슬퍼 난 슬퍼 잃어주고 싶어 난 슬퍼 잃어주고 싶어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널 사랑해 You take time 넌 나의 게임 누가 다른 널 사랑해 난 너의 힘이 내가 되고 싶어 난 슬퍼 난 슬퍼 소원을 말해봐 난 슬퍼 소원을 말해봐 I'm king for you too 내게만 말해봐 I'm king for you boy 소원을 말해봐 I'm king for you boy 소원을 말해봐 I'm king for you bitch I'm king for you 애당한 것 같은데 아하 애들이 넉다고 그렇죠?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 심장이라 한다니깐 아 이거... 아 이거 보면 연결이 들어간다 아... 아... 그래서 다가 안 한거야 깜빡이 했네 아예. This song. And it caused a little song like this. Let's do it over. When we're in the closet, we're in the closet. We're in the closet. We're in the closet. We're in the closet. I'll tell you what. Let it go. You know, why are you so bad? You can go out and see them. 난 쿵쿵 날 숨길 수 없나 봐 난 매일 이렇지 눈이라도 마주치면 여기까지 와 빨리 깨줘 이의 원세 니가 캐드 못 봤어 그래 다쳤네 내 오빠 내버린다는 말에 내 마음이 해 같아 너도 좀 해 같아 널 좀 더 웃었어 I can't cry I can't cry 내 부끄러운 목소리 나는 바라바라받았어 너의 약하고 계속 가만 봐도 안 돼요 어머나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며 올수록 가슴이 쿵쿵대 너도 모르겠어 심쿵해 어쩌면 좋아 자꾸만 이뿐해 너가 끼고 싶어도 없는데 널 불안한 마주치면 난 심쿵거려 너의 장면 관심이라도 받을까 아들바라받아 나는 대책해가 너 가끔은 좋아 다군다른 친구들에게 말해 그냥 모르면 말해 말어 내 곁에 네가 캐드 못 봤어 그랬다 좋네 내 오빠 내버린다는 말에 내 마음이 해 같더라 나도 어쩜 알겠더라 너의 좋은 꿈 그 순간 너의 약하고 계속 가만 봐도 안 돼요 어머나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며 올수록 가슴이 쿵쿵대 너도 모르겠어 오우 난 심쿵해 어쩌면 좋아 자꾸만 이뿐해 널 겪기고 싶어 너의 여정님 어디를 보나요 바로 여기 내가 있는데요 너와 나 멋진 그대 난 그대 하나만 돼 난 그대 없이 못 살아요 바라바라바라사 그들의 마음 목소리에 바라바라바라사 어때요? 자꾸만 심쿵해 Everybody say, one cherry man 궁금해 아니 고소를 속 like this 심쿵해 I'm not saying, one cherry man I'm not saying, one cherry man I'm not saying, one cherry man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번 내줘요 심쿵해 요번 내줘요 아 요번 내줘요 그러고 싶다 이게 저희가 진짜 녹음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AOA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해가지고 평소에도 아니 연습했었어요 정말 연습했던 곡이거든요 저희 단체 사진 찍나요? 셀프와요 엄청iler 뭐예요 선글라스뭐예요 으이씨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예 잘한다. 찍어주시나요?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너무 덥죠 여러분? 여기 추억의 장소잖아요 우리 마지막 핀싸 때 지현이가 뽕뽕 울어 제가요? 지현이가 뽕뽕 지현이가 뽕뽕 지현이가 뽕뽕 여러분 오늘 저희 이사 이쁘죠? 네 저희도 진짜 핀콘대 한번 입기에는 진짜 너무 아까운 이사라서 오늘 이렇게 핀싸이사 입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오늘 음반이 없었지만 이렇게 벤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일도 벤사에서, 음반도 있고 벤사도 있으니까 남은 제발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같이 보내요. 감사해요. 두 번째 만의 일인데요. 오늘 보다 다른, 다르게? 다르게 무대를 보여줘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일 또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많이 쉬고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Q&A 마지막 때 왔다니, 센터인데 하니까 그때 기억, 지옥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니다. 아니다.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아니에요. 아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일, 네. 네일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음반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네. 네. 내일 보면 되니까 내일 꼭 봐요. 네. 네. 회원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오늘 스페셜 무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또 이렇게 맨날 맨날 응원해 주시로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인기가요 때도 만나요. 내일 회사 있는 때도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짜 이 의상 저희가 진짜 좋아했는데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심쿵해요. 무대도 아 그냥 보여드리고 싶다 보여드리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그래서 너무 너무 좋고 아 내일 1일 이상 네. 네. 내일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텐사 낮에서 정신 못 드시고 온 분들 많은데 빨리 챙겨드시고 내일 건강하게 기분 좋게 인가해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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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의 말에 바람 슬픔의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좋았고요. 내일 또 일요일이면 또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뭔가 슬픈데 그래도 아직 인기가요랑 끝이 남아있으니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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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오늘 저녁 맛있게 만나요. 사랑해요. 안녕.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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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라 지금 제일 예쁜데 어땠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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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저는 수고하겠네요. 내일 또 댄스하시니까 잘 많이 하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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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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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쿵회랑 소원을 말해봐 보여드렸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일상도 꼭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때 우리 또 추면서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토요일에 이렇게 팬사인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싶어 해주시고 또 우리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스케줄 부대라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안 주셨으면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오늘 이렇게 항상 마무리가 팬사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추우세요. 생각했는데 일찍 끝나니까 뭔가 조금 묘하네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토요일 여러분들 좋은 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대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럼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아니요. 다시요. 여러분도 오늘 가서 꼭 쉬시고 내일 인프라우스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새해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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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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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라고 합니다! 미리라고 합니다! 미리라고 합니다! 미리라고 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는 간편을 받는다 드디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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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